제발 2년만 타라는 데다 보고 내 2년 못 탈 거 같아서 그래? 꼬피기 차에서 다 뽑을 거 같은데? 꼬피기 차? 와 이게 엔진이 관리가 안 되는 엔진인가 보다 저 엔진하고 미션이 뭐냐면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이바디 엑스젝스가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고 제 거래처 카센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센터에 들어갔더니 AS는 안 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수리를 안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보고 매입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매입을 했어요 300만 원 차는 따로 지금 경인차로 오고 있거든요 차 상태도 안 봤어요 묻다! 묻다 조건으로 미쳤나 봐 엑스3도 못 그치고 있는데 오케이 됐어 한번 떠봐봐 다 뜬 거야? 미션 먼저 내리고 차가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거 왜 뜯은 거야 이거? 엔진을 내리는데 한가할 때 만들어야겠는데 만들 시간이 있을까? 오케이 자 조금 조금만 더요 오케이 터보는 그래도 괜찮아 터보 건졌어 댐퍼 쓰레기 이게 뭐야 중고차를 사는 새로운 방법이야 이게 X6 한번 사보려고 이렇게 내가 다시 달리기 해줄게 중요한 건 차량의 상태잖아 차량의 외부 상태가 막 엄청 험한 거 아니야? 외부 상태도 안 보고서 지금 가져온 거라 차가 기대가 되네 엔진 보니까 진짜 터지기 직전이었거든 오늘 내일 했었단 말이지 파이프도 터지려고 그러고 여기서 지금 휠 파워 중에서 오일도 많이 샜고 카바도 전체 갈아야 될 거 같고 이것도 자발한 느낌 상부 체인은 AS로 한번 했었고 차량 번호는 무엇입니까? 구청에 보면 나온다 이제 와야지 아 번호는 아닌지 지금 오... 차 상태도 몰라 차 번호도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대한민국 내도 없었겠는데 아 이건 그냥 오래조네 와... 이거 진짜... 이거 봐 와우 이게... 이때가 복무 중에 최고인 거 같은데? 하하하하 일단 아마 차가 오면 어? 저거 뭐 편의차 온다 그거 뭐 아주 쓰레기는 아닌데? 창문은 왜 다 열려있어? 두 분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요 설마 6만인데 뒤에가? 뒤에가 6인데? 6시리즈야? 오라이 오라이 우리 가게 마당에 이렇게 폐차들이 잡고 있어 하하하하 창문은 일단 닫자 사장님이 싫어하시니 이상한 휴민들이 많고 있네 어 그런 거 나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건 깨끗해 와 28만 30만 이상은 돼야지 그치? 그래 어디 가서 좀 차 좀 탄다고 하지 근데 막상 가져오니까 답답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한 거야 이거 명탄데? 상태가 안에는 PV로 닦고 응 아주 쓰레기 상태는 아니야 고치면 탈만 할 거 같아 미션만 안 망가졌어 잘 고쳐 놓으시고 저희 저번에 어른께서 X6 노려볼 건데 이걸 제가 헐값을 좀 감아 가야 되겠네 헐값이? 헐값이? 헐값이 있는 일반인들이 사면 골치가 안 빠져 엔진이 어디까지 먹었느냐가 약간 포인트이긴 한데 인젝터 잘 빠지고 뭐 인젝터 보니까 재생을 한 거 같아 표시가 돼 있어 아 뺐었던 흔적이 있더라고 잘 되면 잘 빠지는데 저번에도 보십시오 터보만 멀쩡해도 꿀매지 꿀매 꿀매는 뭡니까? 꿀 같은 매물 하하하하 자 이제 이 차는 엔진을 이제 먼저 수리하고 차가 들어와서 울려야 되니까 분해를 지금 먼저 시작할 거예요 엔진 수리 후딱 하고 후딱 될까? 분해를 먼저 해봅시다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내년에 탈지도 몰라 지금 안 하면 이따라 오 안 움직이네 하하하하 옛날엔 이렇게 움직였던 거 같은데 사기통인지 알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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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져 버리네 어차피 못 써? 여기도 샀네 매니폴드 바꿔야겠는데 샤면 수리도 안 돼 오일 관리가 잘 안 됐나 봐 오일 때가 많아 이건 다 박살난 거고 지금 체인이 끊어지면서 여기도 박살나고 여기서 오일이 다 샜어 발전기는 30만 탔으면 바꾸고 타야겠지 다 대기 쪽이야 다 대기 쪽 에드가스케스는 이미 풀 때 토크가 다 받아 있었기 때문에 새거나 하진 않았을 거고 세차 때부터 한 번도 안 뺀 거야 뻥이 되게 길구나 소리나 크랙 세웁시다 어우 안 된다 와우 메탈가루 같은 건 없고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진 않아 다 뜯었네 이제 부품만 정리하면 되겠네 올려보자고 GPF는 마킴도를 한번 검사해 봐야 되니까 시작 스타트 부단하네 14 정도 나오면 네 14 정도 나오면 네 네 15 20 20 20 20 20 20 20 20 20 내린 김에 GPF는 이렇게 재생을 해 주고 인젝터도 점검해 보고 재생까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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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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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컷 텐션은 왓펌프 스프럽게 캠프샵부터 스프럽게 제인 텐션을 맞죠 왓펌프는 아래들은 올잉 바꿨습니다 키로 수업은 많다 보니까 예방용기 차원에서 올잉은 같이 오늘 작업 선수는 육화장국 오케이 흑기벨브 2개 제가 심쿵을 준비를 해놨고 한팔로도 일단 내겐으로 심쿵을 두께를 해놨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거든 오니까 다 끝나겠네 이건 내가 칠했어 그래도 내가 한 거는 하나 있어 이거 다 만들어서 여행 가야겠는데 트레일러를 매달고 오도바에 실고 그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자리 아예 고질병인가 봐 니콜도 없고 이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그래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안 움직였잖아 이거 또 제발 2년만 타라는데 나보고 근데 2년 못 탈 것 같아서 그래? 꽃피기 자리 바꿀 것 같아 꽃피기 자리 하하하하 오일이 약간 탄내도 살짝 나요. 아예 안 좋네요. 일단은 오일쌈 포아오. 대기 이래서 내 쪽으로 오 잠깐 잠깐 잠깐. 내 밑에 있는 지인들은 와 여기 사장님 진짜 부자 같다 맨날 사고팔을 사는 거지. 차가 몇 대고 대단해. 차 10대.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다 해놨는데 지난번처럼 미션이 이상하고 미션 또 수리해 놓고 나니깐 TC가 이상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 이거 뭐야 다 박아놨네. 에이 다 죽었네. 그럼 뭐야 여기도 망가졌다는 거 아냐. 그럼 또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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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